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범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띠생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좀 강해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강한데 특히 남자분들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주관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아주 뚜렷한 그런 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띠생들이 이제 어떤 명의 운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여러 사람을 이끄는 사주가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들 뒤에서 서지는 못해요. 항상 앞에서 끌고 가는 위치에 서는 그런 사주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명예에 쟁취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전념하면 더 좋은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범띠생들이 약간은 조금 자기 주관, 자기 고집 그게 너무 심하면 아집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한 것만이 다 대세는 아니니까 너무 강하면 부러지거든요. 새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어떤 일에 대해서도 모든 매사에 순조롭고 조금 부드럽게 가실 수 있으면 더욱더 범띠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0년도 범띠 운세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봉착이 되는 해예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강풍을 만나는 경우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 재물에는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사업에도 어떻게 보면 실패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운은 손재가 들어오고 까딱하면 관재가 들어올 수도 있는 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범띠생들 중에서도 6월생과 11월생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범띠생이 대체적으로 운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대체적인 운세는 조금 어려운 한 해가 예상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럴수록에 또 범띠생들은 원래 사주가 강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스럽게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또 손해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한 해가 될 거예요. 무윤생분들의 이제 운세를 보면은. 애정 운세에서 아주 좀 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윤생 중에서도 7월 8월생들은. 남녀 간에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좋았던 사이에서도 조금 이별을 할 수 있고 뜨거웠던 게 식어지고 얼어붙는 형상의 운이 되니까. 남녀 간에 서로 작은 다툼으로 다 인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 애정 운은 올해. 좀 불길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건강 운은 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자 뜻한 일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해가 되므로 진취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에는 23세에서는 내가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앞으로 지향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과감하게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더 뛰는 자세로 간다면 직장 운도 될 수 있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져져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돼요. 35세 평민생 경자년 운세를 보게 되면요. 올해는 부부간에 안 좋아요. 특히. 아무래도 연세를 보시더라도 아직은 올해 부부 생활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부부의 연을 맺고서 한 가정을 꾸민 지 올해는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조금 뭐 한 10여 년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올해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가정의 불화로가 많이 예상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참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지적이라든가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상대방의 것에 안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더욱더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갈등 그래서 까딱하면 이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병인생 분들은 특히 4월달 생인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생들은 조금 오래 부부간의 애정문은 아주 극일한 애가 되기 때문에 정말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서로가 이해하는 쪽이 제일 맞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좋겠고 4월생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도 생각하고 직장운도 올해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건강운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나 애정운은 남자 조심, 여자 조심.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 같고 지키세요. 까딱하고 내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다고 쳐다보다는 큰일 납니다. 망신살 뻗치고 남한테 우스우고 우스우개 소리 듣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자는 남자 조심, 남자는 여자 조심. 애정운에서는 조금 불길한 운이 올해가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따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 거 잘 지키세요. 그게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전운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에는 성과가 좋은 해고 또 이분들도 성준이 들어오는 해가 됐기 때문에 성준이가 대운이 차고 들어오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든가 이런 운은 좋아요. 애정운은 불길하지만 사업이라든가 금전 재물운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은 투자은 뭐 그렇겠지만 약간 투자를 더 널리는 것도 좋고 확장하는 것도 좋고 이런 운이에요. 오십구 세 이민생. 분들 경자년 운세를 보게 되면 건강운이 아홉 수에 부딪히니 많은 고통이 따르는 운세예요. 금전의 손재도 따르고 건강운도 불길하고 매사의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애정운만 빼놓고는 건강운 금전 재물운이 다 불길한 운이에요. 쉽게 말해서 해오리빵아람에 강풍을 만난 격이에요. 안개가 자욱하고 목구름이 가득히 들어오니 헤쳐나갈 길이 없죠 올해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올금 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무속인들을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돌다리도 들기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좋은 방책이 있으면 그 무속인들 분들의 방침에 따라서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면 돈 모든 게 다 꼬이는 운이거든요. 아주 건강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질병도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또 건강군에는 꼭 병만 들어서 나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세월이 험한 세월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무속인도 한번 찾아뵙고 그래서 올해 범빛이신 분들은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9세 유민생 분들은 올해 슬기롭게 정말 그래도 경자년 한 해가 무탈해서 넘어가서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심들 많이 하시고 올해 그래도 경자년 한 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